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어제 또 길방충 하나가 일을 하나 만들었죠. 제 눈을 의심했죠. 주유소 후변 안 소방관. 건물 한쪽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복장을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소방관입니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놀랍게도 주유소입니다. 소방관 두 명이 오셨는데 한 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서 순간 놀랐죠.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실제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인간들도 이렇게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주유소는 환경 특성상 공기 중에도 유증기가 있어서 만일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소방관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정신나간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주유하는 곳에서 떨어진 화장실 앞에서 피웠으니까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 괜찮은 게 저 소방관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바로 유료 저장탱크 앞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 사람 목숨을 열어 날릴 뻔 한 거네. 암튼 주유소 직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북 임실소방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자기들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왜 확인을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고 하죠.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네 직원이 아닌 건 어떻게 아는 건데 뭐 궁위마냥 관심법이라도 쓰는 건가 했는데 여기엔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저 뉴스가 나가고 나자 전북 소방서에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저 사건은 2019년 5월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당시 감찰 조사를 하기 위해 민원인한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영상을 건네주지 않았고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히 어떤 직원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조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징계 C여도 소멸했죠. 그니까 무려 5년 전 영상인데다가 찾겠다고 했는데도 영상 제공을 안 해줘서 어디 직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언론에다가 또 제보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길방을 한 사람이 어느 소속 소방관인지 아니면 진짜 소방관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놈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기는 한데 5년 전이면 못 잡는다고 봐야겠네. 근데 만약 소방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담배를 핀 게 미친 짓이란 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암튼 저런 애들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법도 개판이라는 겁니다. 승용차 한 대에서 담배를 물고 내리더라고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서 상황이 급하니까 언성을 높였죠. 그러나 몇 발 자국만 뗀 채 여전히 흡연 그 이후부터 흡연자가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피우라는 말에 대뜸 욕설을 해뱉는 흡연자 보란듯이 주유기 근처에 담배 투기 주유가 끝나고 나서도 사무실 문까지 열고 폭언 경찰과 소방관의 답변은 실제 화제가 아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화미수범으로 체포불가 그렇다면 소방서 측 답변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에잉? 처벌을 못한다고? 일단 엄밀히 말하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죠. 근데 그것조차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가 아니면 주유소에서 담배를 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뉴스에 나왔던 주유소 사진도 다시 보면 화기연금이라고만 써있지 금연구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였으면 금연구역 표기가 보여야겠죠. 그니까 정리하면 주유소 내의 흡연은 단순한 과태료 대상일 뿐이고 그마저도 해당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네. 금연구역이라고 안 써져 있어도 할 때 안 할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뭐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도대체 길방충들은 왜 저런 걸까 진짜 금연구역이 아니면 모든 곳이 흡연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일단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걸어다니면서도 길방하고 운전하면서도 길방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길방 횡단보도에서도 길방 바로 옆에 흡연 부스나 두고도 길방 그러군 공원 벤치 사이에도 꽁처를 넣어놓고 심지어 지하주차장 전기분전함에도 쌓아놓겠지. 전기분전함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쯤에서 걸그룹들이 길방충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담배 막 아무도 손에 아 그래 저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담배 피우고 마무리로 꽁처를 바닥에 툭 버리고 가시는 분들 최악이다. 그러면서 침을 툭 뱉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배 좀 저 끝도 없네? 담배 피우고 바닥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담배 또 또 또 또 어제 누군가가 어제 밤에 술을 먹고 저렇게 버리고 감기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에서는 안 필까? 이렇게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어도 하수구를 보면 꽁초 천지예요. 혹시나 안 보일까 봐 크게 붙여놓으면 그 사이사이에도 보란 듯이 꽁초를 끼워놓고 갑니다. 그니까 길방충들은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그냥 지들이 피우고 싶으면 아무데서나 피우는 겁니다. 가래침은 기본 옵션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침기가 불편하기는 한지 되려 길방충한테 맞고 다녔냐? 니들이 난리 치니까 담배가 더 개꿀맛이다.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그것도 겁나 웃긴 게 지들 손으로 지들 돈 써서 지들이 안 걸리는 걸 가지고 남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들을 조롱하는 만큼 지그들 폐의 색깔은 점점 더 똥색이 돼가고 있는 건데 진짜 저런 애들은 능지부터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길방충들에 대한 이야기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흡연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니까 본인이 찔리지 않으면 이걸 보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암튼 오늘은 주유소에서 담배 핀 소방관에 대한 소식부터 사회의 전반에 깔려있는 길방충들에 대한 인식들을 정리해봤는데 진짜 저렇게까지 양심 없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난다면 그건 네가 그럼 또else 자 Jesus 또 다른 komma 뱔 뱔 ops so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